손브라는 금이 맞는데 뭐야? 양민 학살이라고? 손브라 한 번 보여드릴까요? 다이아에서 손브라 하면 캐리 하자고요 아니요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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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그니까 요즘 수준이 다이아도 잘한 애들이 많고요 메타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안 돼! 아 물론 뭐 어쩌저쩌 안 꺼내겠지만은 마데 하나 꺼낸다 해도 안 돼요 질 자체가 약해 몇 합 Eternal 얘 잡을 수 있을까 긴가 잘éviste 나이스해 나 파브라 미라는데 나이스 나이스! 정부라는 그게 맞는데 빠른대전 여러분 아무나 하시는 것이에요 쟤네 아나 딜 였는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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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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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수, 송불하면서 치른 애들 저격수 아이고 왼신 잔상이 보였다 같은 실수 반복한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와 얘 여기서 버티고 있어 미쳤다 야 이거 질퉁는거 이거 2개 1피 4개 1피 나랑 갑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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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Geschichte 야, 감도가 몇이길래 게임이 어떻게 저 오전 마우스로Strah 또다주 좀 신기하네 What did he use? 뭐죠 이거? 감도 7점인데, 엄청난 생각 나 구독 눌렀어? 뽁